쓰레기 버리는 문제를 고발합니다 여기는요 오전에 5시 반 양주 백서급의 정류장입니다 여기가 항상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 보시면은 앞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지각하신 분들이 여기 사실 여기는 지금 쓰레기를 버릴 때가 아니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걸 저희가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서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못 버리는게 여기 코로나 균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들이 좀 걱정이 돼서 못 버리는 것도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면은 정류장에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아요 대리하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 싶어요 구구가 끝났습니다